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련의 반체제작가 알렉산드로 솔제니친이 1968년에 발표한 소설 암병동에는 차가버섯에 대한 이야기가 몇 차례 등장합니다. 암 환자들의 이야기를 다는 암병동에서 솔제니친은 차가버섯이 암 예방과 치료약자로 알려지게 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근교 알렉산드로프 군의 한 시골의사가 10년째 그곳에서 근무를 하다가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다. 의학논문에는 암 발병률이 계속 올라간다고 쓰여 있는데 그 병원에 오는 농민 환자 중에는 암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그곳 농민들이 차값을 아끼려고 차가버섯을 끓여서 마신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차가버섯의 약회에 주목하게 됐다는 것이다. 암병동에서는 환자와 의사 간에 이런 대화도 갑니다. 환자, 차가버섯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종류의 종양이 그 버섯에 민감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 같은 것이죠. 지금 모스코바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모스코바에서 반경 200km 이내의 차가버섯은 모조리 채집이 되어서 지금은 숲속에 들어가도 하나도 없다더군요. 솔제니치는 1945년 포병대위로 근무할 때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스탈린을 비방했다는 죄명으로 시베리아 유형에 처해지는 불운을 겪습니다. 그는 유형생활 중인 1953년에 암진단을 받고 타슈겐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 이때의 경험을 소설화한 것이 암병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암 환자들이 많이 찾는 차가버섯은 시베리아와 북아메리카, 북이럽 등 북이 45도 이상의 자작나무에 기생하는 버섯입니다. 하얀 자작나무 기둥에 시커먼 숲 같은 모습으로 붙어 있습니다. 15년 이상 두께 10cm 이상 된 것이라야 야경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련에서는 1951년부터 차가버섯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해서 현재 러시아에서는 암치료약재로 공식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차가버섯이 알려지게 된 것은 솔제니친의 암병동이 국내에 번역 소개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